자, 우리가 방금 전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이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 두 개를 제가 찍어놨고요.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, 또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바로 이렇게 끄고,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다면, 그때그때마다 거리가 달리 측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. 수학에서는 그런 걸 좋아할 리가 없죠. 정확하고, 누가 쟤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이 나오는 방법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수학에서 뭘로 정의했냐면,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 이로 정의하고요. 바로 그게 선분 A, B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A와 B를 연결한 그 선분의 길이 이것이 바로 최단거리고, 그 최단거리의 길이를 바로 선분 A, B의 길이하고 같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. 이번에는 두 점 사이의 중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. 점 A와 점 B. A, B를 연결하는 선분을 긋는 거죠.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중점을 찍는다는 것은, 그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,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가 같은 점을 바로, A, B의 선분 A, B의 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, 중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. 두 점 A, B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요. A, B 사이의 거리죠. 그런데 마침 여기 이렇게 선분이 그어져 있네요. 길이가 얼마? 4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거리가 4cm가 되는 겁니다. B, C의 거리니까요. 점 B와 점 C 사이의 거리, 역시 선분이 그어져 있네요.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죠. 6cm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C는 A, B의 중점이고요. C는요. 이거 A, D의 중점이래요. 그리고 또 B는 A, C의 중점이래요. 자, 그러면은 A, C는 A, B의 몇 배요? 두 배가 되겠죠. 그쵸?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두 배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A, D는 A, B의 몇 배인지 일단 알 수가 없죠. 그런데 A, B의 두 배가 A, C잖아요. 그런데 A, C, A, C 똑같이 길이 두 번 더하면 바로 A, D가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또 이렇게 나눠보면 하나, 둘, 셋, 넷의 길이가 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4A,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A, D가 20일 때 A, C는 그 반절이니까 10이고요. 또 A, B는 A, C의 반절임으로 O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. 자, 먼저 A, B, C, C, D다. 그래서 A, B랑 B, C랑 C, D가 다 같은 거예요. 그리고 M이 A, B의 중점이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어요. 옳지 않은 걸 고를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라고 했냐면 1, 2, 3, 4, 5번을 판단하면서 답을 고르지 마세요. 맞았다, 틀렸다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본 다음에 아, 틀린 걸 고르라고 했지? 그래서 틀린 걸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만 꼭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. 다른 방법으로 푸시면 맞는지 틀리는지를 막 판단하다가 맞는 걸 고르라고 했는지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. 자, 첫 번째 A, B가 A, M의 두 배다. A, B가 A, M의 두 배다. 이거 맞는 얘기죠, 그렇죠? 중점이라고 했으니까. 그 다음 두 번째 A, D는요? A, D는 A, B의 세 배다. 왜냐하면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 세 개가 같다고 했잖아요. 이것도 맞는 얘기죠. 그 다음에 B, C는 3분의 1, A, D다. B, C는요? A, D의 3분의 1이다. 맞죠? 왜냐하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다고 했으니까요.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A, C는 3 곱하기 A, M이다. A, C는요? A, M의 세 개라고요? 아니죠, 그렇죠? 왜냐하면 M이 여기 중점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중점을 만들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A, M의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여야 A, C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. 이 3을 4로 바꿔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B, D는 3분의 2, A, D. B, D는 이만큼은요? A, D의 3분의 1이에요. 맞죠?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인데 두 도막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. 맞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다시 봅니다. 어? 옳지 않은 걸 골라라? 그럼 X를 고르면 되죠?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. 무조건 이렇게 푸셔야 돼요. 자, A, B의 중점을 M이다. 또 M, B의 중점을 M, B의 중점을 또 N이라고 했을 때 A, M과 N, B의 길이를 구하래요. 너무 간단하죠? 중점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? 6 되는 거죠. 이만큼의 길이가 6 되는 거고요. 또 N이 중점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N, B의 길이는 3이 되는 거고요. A, M은요? 길이가 6이 되겠습니다. конце척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